누가 나랑XX 했었대! 어디 어디 어디! 야! 누가 나랑XXX 했어! 아니 말해봐! 얘야? 야 너 나랑XXX에 있니? 아XXX 말해봐! 춤 실력들이 다들 좀 저조하잖아요? 대표님 포함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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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입니다! 네! 내가 아는 애들은 기민으로! 최초적으로 아냐? 지인이야? 기민 하는데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누가 오빠랑은 겁나 친한 오빠인 줄 알았다고? 근데 내 친구랑 기민으로 가긴 했어! 아니요! 노카드! 들어간다! 노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급하게 방송을 켠게 여러분들 방금 방송 끝났는데 DM으로 와 있더라고 그런 게 인도형 별거 아니야 게스트가 취해서 그런 거야 아 그래? 아니 근데 별거가 아닌 게 아닌 게 내가 잔 적이 없는데 어? 얘들아 이게 어떻게 별거가 아니냐 아니 맞잖아 리플리 중후군 마냥 헛소리야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존내게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반인 여자애가 나랑 잤대 아 자기 친구가 나랑 나랑 잤다고 또 잤어? 네 아니 이혼! 아 지금 오빠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천하태평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어?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어떤 일반인 여자애가 나랑 잤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오.. 10년이네요 어 맞지? 퇴근을 했는데도 화가 너무 치밀 올라가지고 미쳐버리겠는데 뭐야? 정신이 제대로 나왔네 맞지? 자기 뭐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 나 극대노 해가지고 너무 쳤는데 아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열받는 게 내가 이랬으면 어? 막 자고 다녔지 나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어? 이걸 지키려고 내가 쳐다도 안 보는데 잤다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아 이리로 와봐 아니 근데 막말로 잘 수도 있는데 왜 발끈하냐 맞아요 말 그대로 잘 수도 있죠 소비야 저 남자인데 여자랑 잘 수도 있어 여자랑 잘 수도 있어 여자랑 잤어요? 아니 잘 수도 있잖아요 어 그치 맞지 네 성인 남자고 아직 붉붉붉한 남자인데 여자랑 잘 수 있어 네 내가 자지 않은 여자랑 잤대요? 어 그걸 내가 인정하면 내가 잔 사람이 된 거잖아 맞지? 네 잤대요? 오 기미노랑 다 떼 방송에서 그거를 에? 진짜요? 어 내가 그래서 열받아서 킨 거야 허운증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같은 건 열받지 않아? 저 같은 건 열받지 않아? 저 같은 건 열받지 않아? 그치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맞지?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라고 이게 여러분들 예? 나쁘죠 너 것도 어떡할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욕했어요 누구도 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난 너 몰라 내가 넌 언제 다 쓰래? 음 예전이라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요? 아 저는 저는 잭스보다 제 이미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꾹꾹 참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럴 거면 막자고 다졌지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까요 어? 아 열받네 진짜 억울한 게 여러분 이럴 거면 진짜 저도 속력을 그냥 방출했죠 맨날 참고 저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술만 먹으면 허벅지부터 쓰다듬어요 여자들이 근데도 저는 이러면서 혼자 꾹꾹꾹 집에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자기라도 했어? 그럼 들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앉았는데 막 나는 맨날 그냥 아주 그냥 집에 갔는데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아니 왜 이 손 내 머리를 쓰다듬어 무슨 생각이야? 나 항상 인호야 잘 참았다 잘 참았다 난 자기 칭찬만 해 아 이거야 잘 참 콩꾸녕을 내줘야겠다 그 여자애들아 진짜로 둘이 박죠 바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떡해 한 대마자 날라갈 거 같은데 이런 허위 사실은 진짜 고소감이거든요 어 진짜 짜증이 같은데 아무리 공인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안 믿네 사람들이 근데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평소에도 행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거 니가 어떻게 알아? 나도 알죠 그치? 설끝도 안 건드려요 이 조그만한 게 이만큼 커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오해 살 일을 절대 안 하세요 난 애들 그냥 고소하죠 그건 좀 고용이야 고소하는 건 나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참된 고소인이야 뒤에서 조용하게 근데 대표님이 넘어갈 정도면 연예인 거 왜 먹으려고 난 아니라니깐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봐봐 제가 이렇게 방송 켠 이유 어떻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아.. 해명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막 천명 중에 한 명이라도 믿으면 이건 난 해명해야지 그쵸 내가 그X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쵸 저는 제 소중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아끼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그 마인드가 박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애하잖아요 그렇죠 네 응 내가 이런 일이 한동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요? 신규가 대체 뭐야? 왜 그런 말을 허언으로 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허언증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시? 이렇게 대단한 남자랑 무언가가 있었다 어 과시 내가 계속 꼬셔서 잔 사람이야 이건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인맥 자랑하고 싶은데 인맥은 없지만 나 연예인이랑 아는 거 아 그런 느낌이네 진짜 골빈 애들 중에 남자 연예인이랑 잤다가 거짓말이 존나 많아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 웨드 브러쉬 진짜 아무리 대표님이요 롱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건 아니야 하하하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있을걸 제가 만약에 대표님을 몰랐으면 믿었을 거 같아요 맞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억울해 나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 같다고 생각하죠 이럴 거였으면 내가 자꾸 정해서 가죽겠냐고 다 건드리지 그래서 성격상 그럴 성격이 전혀 아니시잖아요 오해받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난 오해받는 거 진짜 싫어해 그래서 되게 난 행동 하나하나 되게 조심조심 그러니까요 엄청 그런 걸 신경 쓰는 것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공과사선이 확실하고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것도 확실해요 오 그치 네 아 나 내리부터 에라야 안 되겠어 아침에 발발히 할게 그럼 덜렁으로 할 거 아니야 네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들게 채통을 지키셔야 돼요 아 그래? 네 딸린 목숨들이 너무 많습니다 딸내미들이 너무 많아요 뒷부분에 그럼요 아 맞아 맞아 저에게 8명의 딸이 있네요 여러분 딸들에게 걸레X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아 맞잖아 딸한테는 항상 멋있고 올바른 모습만 보여야 이렇게 알았어 원래 깨끗하셨잖아요 아 그럼 아 근데 오늘 생각이 좀 바뀔 뻔했어 아 이런 소문 돌 바에는 아 딸이 발발히고 살아버리잖아 그쵸 어 그러려고 했는데 에라 말대로 아 딸들이 많네 이거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대표님이 모르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솔직하네 이게 맞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대표님을 알기 전에는 당연히 그게 컨텐츠지만 이렇게 대부분 여자분들이랑 방송을 하니깐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맞아요 그치 그치 몰라요 겉모습만 그걸 보면 말 잘한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도 제가 믿을 것 같다고 했잖아 이미지가 그런 느낌이니까 저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제가 진짜 대표님을 알고 나서 와 대표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놀랐다니까 진짜 그래서 나는 한때 형들이랑 거기서 소문났었어 게이라고 진짜 그 정도예요? 아 아 괜찮아 이겐 이게 있잖아 어 안녕하세요 어디에 대한 일 좀 해명 좀 해봐 쟤네 쟤네 나랑 ㅅㄲ한 사람이 누구야? 아 미리 들어갔어 어디 아 누가 나랑 ㅅㄲ했었대 왜 어디 어디 야 누가 나랑 ㅅㄲ했어 아니 말해봐 얘야? 야 너 나랑 ㅅㄲ했니? 아 ㅅㄲ 말해봐 해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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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지금 해야지 이모 제대로 된 사과를 해 이모 네 나는 진짜 아니야 아버지 말할거지 디미노 ㅅㄲ가 ㅅㄲ 말고 ㅅㄲ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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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하지 아빠 그러지마 그래 또 포함 주는 잘 가 오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 1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